중국에서 먼저 솔로로 데뷔하셨나요? 제가 17살 때 중국에서 한 번 데뷔했었어요. 근데 CCTV라는 방송국 중에서 제일 많은 방송국에서 10대 신상 가지고 왔어요. 근데 장난꾸들 중에 여기 와서 이쁘게 지났어요. 원래 아빠, 엄마 계속 학교 다니라고 재촉해서 그거 다 접고 한국 와서 유학... 그래서 한국 학교라고 그러죠? 근데 그때 장난 언니랑 인터넷 중에서 같은 회사 있었어요. 그 장난 언니 중에서 중단대학교 알고 그랬어요.